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 주식 뭐 하셨어요? 테슬라.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테슬라?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리고 뒤에 또 한 2년 전에 에드비안 가는 거 있어요. 엄마 미국 주식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네. 좀 됐어요. 주식 현재는. 엄마 그런 거 어떻게 알고 해? 우리 언니도 하고 있어요. 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가 우리 형부가 하고 가르쳐줬어요. 아. 어우 씨 엄마랑 연을 길게 가야 되지 싶은데. 지금은 웃는데 좀 속상해요. 지금. 어. 왜냐면. 자 봐봐. 나는 우리 엄마가 서방 없어 보인다가 되게 크게 보이고. 네. 근데 돈은 아쉽지 않은데 어디 가서 막 장사를 하거나 뭐 그런 직업도 특별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돈줄은 주식에 있고. 주식에서 돈을 잘 버시고. 네. 네. 그런데요. 또 희한한 건. 나한테 뭐 문서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왔어. 엄마 애인 때문에 왔어? 네. 애인? 네. 애인이 왜 돈 많은 엄마 말 안 들어? 뭐 어쩌다 연화 남자를 안 알았어요. 몇 살 연화예요? 좀 많이 연화예요. 10년 넘어요? 네. 11년. 역시 돈 입고 봐야 돼. 아니. 그래. 만났는데. 뭐. 처음에는 좋아서 만났는데. 뭐. 돈 보고 붙을 수도 있죠. 저한테. 음. 엄마도 뭐 각오는 했었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일단. 뭐 연화 남자 만날 때는. 엄마 진짜 대박 나셨나 봐. 배술라로.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사업한다 캐갖고 또 미천으로. 조금 대주고. 뒤에 뭐 더. 또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만나다 보면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죠. 마음적으로는 안 준다 안 준다 캐갖고 또 주고 또 줘 하다 보니까. 뭐. 몇 장이나 건너갔어요. 네. 몇 장이나 건너갔어.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지판책값 이상 갔지. 그렇죠. 음. 자. 음. 잠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가 그렇게 쳐발랐는데. 연애사에 문제가 생겼다. 네.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그렇죠. 11살 차이를 하고 하시고. 지금 나는 엄마 나이 이름 모릅니다. 걔가 사업한다는 게 무슨 창고 물류 뭐 이런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물건 받는 돈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어. 그런데 엄마. 음. 엄마 이거 아나? 내가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엄마 나. 엄마가 말하는 엄마 옆에 그 돈이 건너간 그 남자 연아 11살 어린 그 연아한테 향기가 느껴져요. 여자. 약간 느낌 있었어요. 느낌은 있었는데 엄마가 확인한 거예요? 모르죠. 아니요. 확인은 못했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여자 향기가. 그래서 여쭤보러 왔어요. 여자 향기가 느껴져요. 느껴지고. 지금 많이 뭔가 일이 바쁘다 뭐 어쩌다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음. 엄마한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미꾸라지처럼. 좀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음. 그런데 엄마. 이 친구가 물론 내가 엄마를 만나면서 목적한 바랄까 돈이라면. 네. 돈이라면 사실상 우리 엄마 더 줄 수도 있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노선을 바꾸려고 해.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관계를 바꾸려고 하네요. 그 계기가 엄마 얘한테 돈 갚으라 했어요? 그 얘기도 했죠. 돈 빌려간 지 얼마나 됐는데. 한 2년 됐어요. 그리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친구 자체가 지금 사업으로 대박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엄마가 주신 돈 가운데는 자기가 일부 도용해서 쓴 것도 많아요. 다 사업 미천으로 간 게 아니야.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얘가 카드를 하는지 아니면 PC방 게임을 하는지. 사행성도 좀 돈이 나가는 아이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얘를 엄마 어디서 운동하다 만나요? 운동하다 만났어요? 허허벌판인데? 네. 골프하다 만났어요. 운동하다 만났어요. 엄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사업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차용증은 쓰셨나요? 안 썼죠. 차용증이 안 썼다고 하면 현금 건너갔어요? 아니면 수표예요? 아니면 이체예요? 그냥 현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네. 아이고 답 없네. 그냥 돈에 버리면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어머님이 돈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돈이 건너간 것을 근거로 해서 빨리 이 친구 집을 정지 명령이나 압류를 걸어놓으시고 지금 당장 걸어놓으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더 가면 이 친구가 사업성이 그렇게 대단한 친구가 못되거든. 점점점점 이게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물건만 잔뜩 쌓였어. 사업이 안 돌아. 뭘 받아놨길래 물건을 잔뜩 받아놓고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엄마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돈을 목적하신다면 지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차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친구 잡으려면. 저는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런데 쉽게 돌아올 수는 있겠어요? 돈 주면 돌아와요? 차키? 얘 차 바꾸고 싶어요. 차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언제까지 그 어린 놈한테 벌어다가 자꾸 상납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 계속해서 끊어질 만하면 또 돈 주고 끊어질 만하면 돈 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젊은 년 안 만나는 것도 아닌데. 엄마. 엄마가 얘한테 쏟을 그 돈이라면. 그 정도 능력으로 좋은 분 만나서 남은 여생을 계획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 요즘에는 그렇게 실버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 정보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에 보다 더 신분 확실한 분들.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소개받아갖고. 그렇게.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 회사 소개팅하는. 골프 치다 만나는 건 지겨워요. 그 사람한테 가고.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목적이 아니라 엔조이가 먼저잖아. 너 좋고 나 좋고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을 전제해서 만남을 갖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남자 복은 있어요? 응? 남자 복은 있어요? 남자 복이 엄마. 엄마 올해 나이 얼마 돼요? 엄마 올해 나이. 그래요? 응. 올해 나이가 얼마예요? 65세. 65세. 집디. 응. 어허. 그러네. 엄마가 안정을 찾으려면.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나가야 돼. 다시 좋은 사람 만내려고 하면. 응. 그래서 지금 내가 66, 67, 68세가 돼야지. 바랜 2년이. 68세가 돼야지 안정화로 들어가거든. 그럼 얘는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근데 엄마 얘를 잡는 거는 쉽지만. 계속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럴 건데. 그럼 몇 분 중간에 싸우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믿음이 안 가더라고. 맨날 뭐 전화도 밖에서 받고 폰 같은 것도. 계속 여자는 있어. 엄마한테 받아서 능력 있는 오빠 짓 한단 말이야. 어린 년한테. 엄마 얘가 왜 그렇게 좋은데? 정이 들었겠죠. 뭔 정이, 속 정이, 겉 정이. 맘 정이, 뭔 정이. 속 정하고 다 들었겠죠. 외로웠겠죠. 저 혼자니까. 아유 참. 깨치. 열업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도 약간 오린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외롭고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남자한테 상처받은 면이 커. 엄마를 정말 어린 아이 취급하고 여자 대접하고 젊은, 11살이나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여자로 만들어줬어. 잘해줘요. 여자를 만들어줬어. 진짜 매너 하나는 끝내주지.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알아서 진행도 잘하고. 손댈 게 없었어요. 근데 내 또래나 나이 많은 꼰대들 만나려니까 답답하고. 답답하죠. 내가 저기 뭐야, 뒤늦게 병수발 하려니까 또 그렇고. 근데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어린 친구를 찾을 것 같으면 왜 엄마 능력 있는데 딴 놈 없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도 짐작하고 느끼고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은 정의, 이게 미운 정의, 이게 안 끊어져서 그런데 끝이 없어. 이 행동은 끝이 끊어지지. 아무리 엄마가 노력을 하고 물심양면, 그 진심을 줘도 얘는 그저 엄마가 호구야. 돈만은 그냥 늙은 아줌마야. 섞어놓고 얘기할게. 나가서 그래, 돈만은 늙은 아줌마 물었다고. 그래요? 응. 엄마를 여자로, 소녀로 엄마 앞에서는 행동하지만 나가서는 돈만은 늙은 아줌마야. 착하게 했네, 그렇죠? 그렇지. 앞에서 잘해주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돈이 아쉽지가 않으면 더 이상 쏟아붓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정보회사 가서 조금 어린 놈으로 소개시켜달라 하세요, 엄마. 속상하긴, 속상하지. 근데 엄마 돈 버는 재주가 대단해 보여. 나중에 저한테도 정보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